과연 엘포들은 어떤 소원이 있는지 맏형라인 이특오빠 희철오빠의 아 이거는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? 두 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? 소원이니까 이거는 두 분 이렇게 앞으로 마주 봐주세요 그래도 엘포들이 소원이니까 아 소원이니까 괜찮나요? 앞으로 나오셔서 엘포분들 때문에 이 두 분 사이가 더 멀어지지 마세요 마주 봐주시고 둘이 양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? 아 이거는 진짜 불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얘기하자마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맏형라인 이특오빠 희철오빠의 뜨거운 포웅을 보고 계세요 너무하네 정말 아니 소원도 소원도 안 돼 뜨거운 포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초 이상 가야 돼요 뜨거운 포웅 먼저 아시죠? 그냥 포웅 아니에요 서로 볼이 닿아야 돼요 아니 안은 다음에 가슴에 온도를 재야 돼요 윤혁씨랑 신호수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뜨거운 포웅인지 티몽과 품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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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격정적으로 와우 역시 티몽과 품버가 그러고 보니까 희철씨랑 저랑 포웅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쵸 포웅을 화면 이상할 거 같지 어색해졌어 여러분 얘기하시면 어색해지니까 제가 하나 더 해줄게요 두 분 앞으로 와주시고 두 손 위로 할 건데요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뜨거운 포웅 뜨거운 포웅 뜨거운 포웅 이거 뭐야 이거 나오지 말고요 뭐야 이거 아 예능으로 말고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자 우리 두 분 아는 상태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희철씨 먼저 카메라 보시고 아 저 이강경 처음 봐요 15년 동안 슈퍼주녀 리더특이 우리 멤버들한테 항상 위험한 거리라 먼저 기회 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잘 해왔어 그거 저하더냐 자 돌면서 이특씨가 또 메타입니다 희철아 고생했고 두 분 갑자기 브루스를 추세요 우리 나이 먹어서도 우리 잘 살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아름답다 좋다 좋다 소원 들어드렸어요